대결 종목은 구렛나루 당기기로. 아아... 이거 다 뽑혔어. 옛날에 실제로 뽑혔어. 세 분이 서로의 구렛나루를 잡고 위로 당겼을 때 먼저 소리를 지른 순서대로 탈락인데요. 누가 독하라고 하네. 누가 독하라고. 그런데 여기서 1등 하시면 바로 원하는 팀 한 3명을 바로 찍을 수 있어요. 이거 중요해. 이거 중요해. 세 분은 여기 나오셔서 서로의 구렛나루. 파이팅! 버티면 돼. 버티면 돼. 누구랑 싸워요? 셋이, 셋이. 셋이 이렇게 싸우고. 아버지는 바로 싸울 생각은 한 김에. 양쪽으로 잡으시면 돼. 셋이 서로, 서로 당기는 거예요? 초명인데? 바닥에 앉아주시고. 그다음에 서로 잡으시고. 소리 나시면 바로 손 놓으시면 되고. 그다음에 두 분이서 막 이렇게. 이거 뭐 소리 안 내면 이기는 거예요? 소리 안 내면. 자, 잡으실게요 이제. 죄송합니다. 미리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너무 미안해. 안 해도 돼요. 아유, 뭐 이렇게 게임인데 뭘 미안해요.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알죠? 한 번 브리킹 하는 거 아니에요? 알죠? 한 번 브리킹 하는 거 아니에요? 뽑는 건 아니야. 아니, 뽑는 건 아니야. 진짜 뽑으면 안 돼요. 쭉 들기만 해요, 들기만 해요. 뽑으면 안 돼요. 준비, 조용히 해주세요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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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만 찍힌 가죽이 올라왔어 야 이래야 부디부디딜 떠나야 괜찮어? 너 가죽이 떴다 가죽이 와 와 진짜 세 그냥 야 한 명 포기해라 얼굴 가죽이 떴다니까 어 그만해 김수구 던져 야 가냐고 해 얼굴 가죽이 떴어 가위바위보를 해 야 이거 야 무슨 모습 자 무슨 모습 가위바위보를 해 아니 나 형이 저기 떴다니까 그만해 줬어 신선족 아니에요? 나 직접 찢어지는 중이야 가위바위보를 가죽이 나 미션 임파서블 얼굴을 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. 너무 억울하잖아요. 이렇게 아프고 강암에서 줄래요. 베인 씨가 쫙 올리더라고요. 다들 눈이 이렇게 돼서 서는 거야. 매력 있는 거 우리가. 아 좋아요 좋아요. 이번에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겠습니다. 괜찮아요? 괜찮으세요? 이거 죽이고 있네 웃긴 모습. 잠깐 잠깐. 잠깐 차. 바위바위보 바위바위보 바위 바위파 바위 바위보 와. 아이바위보까지 막상만 드러냈어. 대단하다 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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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治ikköq 너무나